안녕하세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한국은요, 여름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봄이에요. 꽃이 펴요. 이랬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오늘 한국이 벌써 24도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덥고 특히나 저는 이렇게 원룸, 좁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벌써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겨울 이불도 집어넣고 좀 더 얇은 이불로 바꿔야 하는 그런 따뜻하고 조금 더운 계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한 문화 팟캐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어보는 조금 쉬어가기 팟캐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을 읽어볼 거냐면 한국의 컬처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컬처 쇼크는 뭔가 문화 쇼크죠. 근데 한국에서도 컬처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 와서 구독자분들이 느꼈던 컬처 쇼크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미디어를 볼 때 느꼈던 컬처 쇼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놀라워했는지 어떤 걸 보고 쇼크를 받았는지 제가 재밌게 재밌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게 되더라도 내가 살던 나라랑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컬처 쇼크라고 하면은 길을 걸어갈 때 막 사람들이 말을 거는 거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 나이스 헤어 이라던가 나이스 아웃핏 이런 거 막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그런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딱 처음 생각나는 건 사람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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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런 게 전 좀 컬처 서프라이즈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컬처 서프라이즈 정도였습니다. 가게를 가게 되더라도 그렇고 뭐 지하철 직원들이나 다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몇 명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말 친절하게 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서비스 막 이렇게 이렇게 되게 밝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기했던 게 도쿄에서는 그 지하철 안에서 뭔가 그 캔 맥주 이런 걸 마시면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캔 맥주 이런 걸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컬처 쇼크 이야기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느꼈던 컬처 쇼크를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거에 놀랐는지 이런 걸 들어보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컬처 쇼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어 나도 이런 경험 했는데 하면서 생각해보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어 나는 이거 말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화는 한국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또는 어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었어? 우리나라랑 진짜 다르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처 쇼크 이야기는 배달 문화였어요. 배달 문화가 너무 신기했대요. 한국에는 식당도 많은데 사람들이 외식도 자주 하지만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다. 이게 좀 놀랐던 부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배달이 그냥 뭐 피자 배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어떤 시간이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배달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해요. 뭐 점심, 저녁, 밤, 새벽에도 시킬 수 있고 내가 집에 있거나 내가 공원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다 갖다 주죠.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배달이 너무 빨라서 30분만 지나도 사람들이 아 뭐야 배달 왜 하나 아 배달 내 음식 어딨어 하면서 가게에 전화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싸게 배달 음식을 쉽게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쵸 한국 배달 문화는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문화인데요. 한국 배달은 진짜 평균 30분 이내에 다 배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20분, 빠르면 10분까지도 배달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내면 배달을 많이 빠르게 받을 수 있고요. 배달비도 한 2,000원? 1달러, 2달러 정도면 다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배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 배달비조차 너무 아깝고 그래요. 사람들은 원래 쉽게 익숙해져요. 그런 이런 감사함을 모르고 어쩔 수 없어요.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배달비를 아예 없애버리는 배달 어플들도 많아요.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달 문화가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저에게도 쇼킹한 문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배달이 너무 쉽고 너무 싸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문제예요. 저도 오늘 이 커피 하나를 배달을 시켰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요. 커피 하나 여기 앞에 걸어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오늘 라이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커피랑 빵 이런 것도 시키면 또 갖다 주세요. 되게 싸게 저렴하게 빠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시켜버려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이런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음식을 팔려면 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미료를 넣기도 하고 설탕, 소금 이런 걸 많이 넣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건강에 안 좋고 기름 이런 거 많이 쓰는 음식들도 있으니까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그만 시켜 먹어야 되는데 배달 음식 때문에 건강 다 망쳤어.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정말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 성격을 좀 급하게 만드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편한 자랑스러운 문화입니다. 다음 또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했던 컬처 쇼크 문화가 대중교통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게 서양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안전하고 조용하고 또 저렴하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지하철이 몇 분에 도착하는지 이런 걸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게 너무 편하다. 그런 게 컬처 쇼크였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이런 한국의 지하철, 한국의 버스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나라 여행을 갔을 때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크레딧 카드 아니면 체크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체크 카드로 그냥 페이도 되고 대중교통 버스, 택시 다 돼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는 딱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요. 핸드폰이랑 이거 카드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저기 뭐야 삼성 핸드폰이면 카드도 필요 없죠. 이런 걸로 다 버스, 지하철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한국은 환승 시스템이 또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때 그 돈을 또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냥 한 100원, 200원 1센트 정도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신기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지하철들이 뭐 안전하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지하철에서도 가끔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은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밤 10시 이때쯤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에 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여기에 양말이 뭐 2천원입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재밌고 아니면 종교 무슨 신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코스프레는 아닌데 아무튼 신기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래를 부른다거나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 그런 재밌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인들도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와 진짜 재밌다. 콘서트다 콘서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아 이것도 재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옷을 고르는 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들어보니까 그 한국인들이 편의점 이런데 집에서 좀 가까운 데에 갈 때는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롱패딩 입고 거기에다가 반바지 크록스 이렇게 신고 나간대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나가거든요. 거의 그거는 그냥 교복이에요. 교복 밖에 나간다? 우린 이렇게 해야 되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약간 외투 하나 입고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이렇게 입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기했던 건 그거죠. 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롱패딩을 입으면서 왜 아내는 반바지를 입어요? 이런 게 궁금하셨나 봐요. 이게 너무 웃겼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은 음 동네 동네에 모든 것들이 있는 나라예요. 제가 아파트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 단지 문화라는 게 있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 슈퍼가 있고 정말 멀어도 한 5분? 5분 정도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이런 곳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슈퍼마켓 이런 데 가려면 옷 입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내려서 커다란 마트예요. 마트도 되게 커서 거기서 물건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서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차를 입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나가면 그래도 적어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밖에 있게 되니까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진짜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저도 한 30초 만에 편의점에서 뭔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있냐면 반팔 반바지 이렇게 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 동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옷 다시 갈아입기 귀찮잖아요. 반팔 반바지 입은 채로 그래도 추워요. 밖에 나가니까 롱패딩 대충 이렇게 걸치고 신발 벗기도 귀찮아요. 신발 신으려면 양말 신어야 되잖아요. 양말 신기 귀찮으니까 그냥 슬리퍼 꼭 하나씩 입고요. 저도 입고요.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건데 또 여자들은 쌩얼로 나가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장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편해서 귀찮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는 걸 안 좋아해요. 눈에 띄는 거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가장 기본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분이 얘기하셨던 이 복장 있잖아요. 모자 롱패딩 슬리퍼 딱 이렇게 입으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기본 기본 아이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반바지 슬리퍼 외투를 입게 되면 나는 디디가 아니라 그냥 휴먼 휴먼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한 인간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아는 사람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누구랑 이야기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딱 디폴트 기본 그 옷만 딱 차려입고 나간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앞에 우유 사러 갈 때 우유를 사야 되는데 지금 딱 마시고 싶은 우유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슈퍼마켓에 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막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옷에 슬리퍼 끌고 슬리퍼 신고 끌고 이렇게 나가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들을 또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한국에서는 아파트 집 안에서 담배를 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1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사람들이 집에 있던 옷 그대로 외투만 대충 이렇게 입고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처 쇼크 사연이랑 비슷하게 또 왔던 게 반바지와 슬리퍼 이탈리아에서 보내주신 그 사연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슬리퍼 반바지 이런 걸 입는 게 약간 바닷가 놀러가는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조금 밖에 나갈 때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멋있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많이 들었는데 서양 에서는 반바지를 입으면 좀 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맞나요? 근데 한국은 상체 위에를 너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면 야하다. 너무 어깨가 보인다든지 가슴이 보인다든지 이런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옷을 상의를 그렇게 입으면 티셔츠를 그렇게 입으면 약간 부끄럽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이게 좀 반대래요. 서양은 다리를 잘 안 보여주고 아시아 쪽은 위를 잘 안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한국은 진짜 그렇거든요. 위를 좀 잘 숨기려고 하고 반바지는 뭐 남자든 여자든 많이 입습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그 민소매 나시 어깨가 드러나는 이런 짧은 아주 짧은 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서 잘 안 입어요. 요즘은 워낙 스타일 패셔니스타들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옷을 많이 입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한국의 안전 치안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 그냥 올려놓고 주문을 하러 가거나 화장실을 간대요. 가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상에 놓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냥 이거는 누구 가져가세요. 이렇게 올려놓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은 이게 괜찮지? 왜 아무도 안 가져가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주변 눈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그렇다는 건 내가 이걸 가져가면 누가 날 보겠지? 누가 날 안 좋게 생각하겠지? 분명히 누가 나를 신고하겠지? 경찰한테 얘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눈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뭔가를 훔쳐가는 행동 이런 걸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한국엔 CCTV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디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CCTV를 돌려봐서 그분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캡쳐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나 뭐 이런 게 다 나오겠죠? 그걸 딱 캡쳐해서 가게 앞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막 붙여놔서 거의 현상수배범처럼 원티드 크리미널 그 죄 지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카페에 막 붙여놔요. 그래서 뭐 이거 이거 훔쳐가신 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훔쳐가신 분 뭐 빨리 돌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훔쳐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핸드폰 뭐 지갑 이런 거 책상에 잘 안 올려놓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혹시나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훔쳐갈 것 같은 아이템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외투 외투 같은 건 아무리 자리에 올려놔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만한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다른 사람의 옷을 가져가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옷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겠죠. 가방 책가방 백팩 이런 건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너무 눈에 잘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되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에어팟이라던가 카드 뭐 핸드폰 이런 건 이렇게 슉 빠르게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도 화장실 갈 때나 주문할 때 그럴 때 들고 가요. 대신에 옷 뭐 백팩 이런 걸 올려놓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아예 신경을 안 쓰지는 않고 그래도 좀 훔쳐가지 않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올려놓고 자리를 맡아놓는다. 그런 문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모르겠네요. 그냥 뭐 당연한 거 한국에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줌마, 아저씨들이 외국인이 지나가면 막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한국이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인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명 중에 1명 정도 다른 인종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한 300명 중에 1명 그 정도 외국인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외국인을 보기가 힘든 나라예요. 물론 요즘은 많아졌어요. 특히 서울 가면 거의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홍대, 이태원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게 그렇게 흔한 일들 외국인이 아니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신기한 일이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릴스는 릴스 쇼츠 이런 거에서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흑인분 이었어요. 흑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색 인종 아시아 사람이나 흑인들을 볼 때 욕을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이런 거 얼굴로 놀린다든지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욕을 하고 침 뱉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외국인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기분이 많이 나쁘진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이 나빴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나요? 호주에서 저번에 사연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걸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은 좀 기분 나쁜 일을 겪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한국인이고 이분 호주 사람이었어요. 앤드류 앤드류님은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데 기차 같은 걸 탔대요.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 커플이야? 데이트? 하는 거는 괜찮은데 메리 결혼하지 말고 애기 낳지마 이러고 가셨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앤드류님이 조금 특이한 아저씨를 만났다고 전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을 잘 안 거시거든요. 근데 말을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옛날 생각들 저번 팟캐스트 MZ와 꼰대 이야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옛날 생각들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을 만나서 애기 낳지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뭔가 한국 사람들의 인종이 한국인의 인종이 섞이는 게 싫었던 걸까요? 저도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셨대요. 그래서 좀 특이한 아저씨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그냥 신기해서 외국인 다른 인종을 보는 게 신기해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정신 머릿속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컬처 쇼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배달문화 한국 사람들이 옷 입는 스타일 또 안전 외국인을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신기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경험 또 재밌는 경험을 했다. 이런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다음에 컬처 쇼크 2탄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에서 겪은 컬처 쇼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해놓은 코너가 아니라 편지 한 장이 와서 그 편지를 읽어보려고 해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냐면 한국에 계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닉네임은 짱구님이시고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디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일본인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짱구라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기본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언젠가 저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를 기대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디디님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디디님 채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디디님의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고 한국인으로 서도 흥미있는 재밌는 이야기들과 한국인이지만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을 감사히 유익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디디님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어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을 처음으로 치르고 왔는데요. 취미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시험까지 목표로 잡아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결과까지는 한 달이 남았지만 결과는 뒤로 하고 일과 병행하면서 혼자 짬짬이 공부하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대견하게 잘 마치고 온 남자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어서 시험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한국어 공부 앞으로도 디디님의 팟캐스트를 즐겁게 들을 남자친구가 디디님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고의 위로와 앞으로의 응원을 전해듣게 된다면 기뻐할 것 같아서 사연 신청해봅니다. 덧붙여 한국어 공부 또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디님의 팟캐스트를 그리고 한국을 보고 듣고 즐기고 찾아주는 모든 분들에게 한국인 한 명으로서 구독자 중 한 명으로서 감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 즐기면서 파이팅! 이라고 모두에게 응원을 전하고 싶네요. 디디님 팟캐스트 앞으로도 즐겁게 감상하겠습니다. 한자 한자 적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져 버렸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맞나 싶지만 신청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디디님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지금 여자분은 짱구님은 서울에 살고 있고 남자친구분이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일본인인거죠. 둘이 국제연애 그리고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남자친구분께서는 여자친구 짱구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여자친구분은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남자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듣고 있는 제 팟캐스트로 놀러와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이런 여자친구 있어요? 이 세상에 또? 또 있습니까? 이런 남자친구 또 있습니까?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가 다 썩어버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뭔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봤을 때 한국인은 달달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탕처럼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달아서 단 걸 많이 먹으면 이가 썩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이가 썩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남자친구분이 최근에 토픽 시험을 보셨구나. 여러분들도 토픽 시험 보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어 그냥 공부해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응원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험까지 보는 게 또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시험은 떨리고 그렇게 막 100% 즐거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시험까지 보신 짱구님의 남자친구분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그리고 시험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한국어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힘든 점들도 당연히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한국어 일본어 서로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이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갑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후쿠오카에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후쿠오카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여기 가게 꼭 가세요. 이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dfromkorea ddfromkorea at gmail.com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인 분들께서도 저의 팟캐스트를 가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도 언제든지 뭔가 외국인 한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이든 저에게 이메일이든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스타일의 사연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코너를 또 만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짱구님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영어 자막, 한국어 자막, 그리고 여러 다양한 자막들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 유튜브 아래 팟캐스트 아래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정말 짧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읽어드리려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세 줄, 네 줄 정도 좀 길게 써주시면 제가 팟캐스트에서 더 많이 읽어드릴 수 있다.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서 4월도 어느새 끝났고 이제 다음 주면 4월의 마지막 팟캐스트예요. 어머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죠. 여러분들 남은 4월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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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